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학생부 종합전형 영상 세 번째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는 거라면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보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되지만 사전에 찍는 거라 제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분들이 자주 질문했던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검색해보고 커뮤니티 들어가보고 해보니까 학생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편견들 그런 것들 중에서 이건 좀 의미 있다 싶은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뽑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질문입니다.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학생부가 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에 대한 이야기. 이걸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학생들은 이런 심리 때문에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를 일단 제일 돋보이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사실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전형인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평가되는 요소들, 학생부 각 요소들 세특, 소상경력, 내신, 동아리, 자율, 진로, 봉사, 독서, 행동, 특수, 정합, 이 다양한 것들 심지어 여 플러스, 자기소개서, 심지어 여기 면접까지 이 모든 것들이 각각 조합이 되어서 하나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평가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학생부 이 모든 항목 중에서 중요한 항목이 뭐냐라고 부르면요. 전부 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거거든요.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사실 없다. 물론 비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각 항목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는데 왜냐하면 다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부족하면 뭐 하나가 대신 좀 만회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정형의 평가 요소는 네 가지 중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학업 역량이에요. 이건 대학 모든 전국의 모든 대학이 다 똑같은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대학이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학업 역량 관련된 게 뭘까요? 내신, 소상경력, 세부능력의 특기상 이 세 가지겠죠. 이 중에서 특히나 내신, 성적.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캐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학생부 페이지 속에 학교에 영향을 주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그 전에 일단 말씀드릴 게 아직도 컨설팅 하시는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이 학생부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굉장히 많아서 되게 우수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이 몇 십 개예요? 수상 경력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수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학생은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작년에 학종으로 붙은 선배가 저랑 내신이 비슷한데 그 선배가 페이지 수가 엄청 많아요. 저는 그 선배보다 페이지가 좀 적거든요. 근데 제가 내신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그 선배랑 똑같이 써도 될까요? 이런 얘기. 여러분 학생부가요. 단순히 분량만 많아서는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분량이 많은 애들이 읽다 보면 참 우수한 내용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분량이 단순히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 평가를 받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단순히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상 경력이라도 평가에 별로 활용에 도움이 안 될 만한 수상 경력이 잔뜩 있다든가 무슨 페이지 수가 엄청 많은데 읽어보면 실제로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닥 뭐 이거는 평가하기에 좋은 내용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단순히 분량 늘리기 같은데 이렇게 보이면요. 그 평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사정관들도 분량 많은 학생분을 딱 보면 실제 여기 적혀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진짜로 주의 의미 있게 봐야 되고 이 학생의 평가인데 중요하게 사용되는 서술들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면 그렇게 얼마 안 된다라고 그래요. 단순 분량 늘리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많든 적든 간에 기술된 내용에서 학생만의 유의미한 서술이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다만 학생이 적극적으로 교내 활동을 노력하다 보면 그게 선생님이랑 뭔가 잘 맞아서 학교 선생님이 그 내용에 학생의 관심을 가지고 그 서술을 좀 깊이 있게 잘 적어주시는 그런 능력까지 있어서 잘 적어주신다면 자연스럽게 분량 확보가 되는 거죠.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서술 능력이 좀 부족해서 관심은 있는데 좀 뭔가 휘황찰란하게 적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분량이 좀 작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서술만 있다면 크게 문제없다. 라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분량이 많으니까 이 학생이 붙었어요. 라는 말은 이 학생보다 분량이 더 많은 학생이 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반정이 되는 거잖아요. 반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다. 그 질적인 면을 좀 따져봐라.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황당하지만 이런 질문도 좀 하더라고요. 서류로 평가하는데 가짜로 써도 사정관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 좀 써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어떤 학부모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독서활동 책 이름만 적는데 아무나 그냥 적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많아 보이게 좀 이것저것 적어도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어차피 기록만 보니까 내용을 부풀려도 알 수 없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친구가 어제 컨설팅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학생물을 좀 고쳤대요. 그런 다음에 합격했답니다. 그러니까 고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요. 거짓 기록은 반드시 모순이 생깁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 학생이 이래요. 영어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영어로 말하기 이런 것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렇다. 칭찬 일색이에요. 근데 영어 내신이 평균보다 낫습니다. 심지어 영어 경시대상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영어를 잘한대요. 엄청.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도대체. 외국에 살다 와서 말은 잘하는데 영어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방식의 문제로 인한 차이기 때문에 발생한 걸까요. 딱히 그런 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로 뭔가 기록을 하게 되면요. 이거 반드시 모순이 생깁니다. 아주 정교하게 쓰더라도 그 모순을 찾아내요. 학생부 종합점을 평가하는 사정과들은요. 긍정 속에서도 부정을 찾는 사람이에요. 칭찬을 막 적어놔서도 그 칭찬 중에서도 문제 있는 걸 찾아내는 사람이라고요. 예를 들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수업에 집중을 잘하는 학생이다. 이러면 칭찬 같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학교 전체가 망가지는 거고 그 학생도 평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 학교 분위기 별로 안 좋은 데구나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사정관들 논에서는요. 거짓 기록은 반드시 모순이 생깁니다. 제가 봐도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은 필요할 경우에 좀 이상하다 싶을 경우에는 실사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를 대학이 좀 잘 믿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든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실사도 나간다. 그리고 거짓은요. 반드시 면접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특히 독서활동. 면접에서 그냥 물어보면 끝나요. 책 몇 것만 물어봐도 바로 그냥 들통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짓은 반드시 면접에서 드러난다. 본인이 진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컨설팅은 없는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진짜 컨설팅은 가이드를 잘해주고 아, 네가 이런니?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떤니? 한번 해봐. 그리고 그 이행 여부를 잘했니? 라고 검사하고 이행한 걸 바탕으로 학생과 잘 논의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지 절대 거짓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짜로 만든 게 아닌 거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진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진로가 일관되어야 고평가 받지 않나요? 바뀌면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은 참 매년 제가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매년 이런 질문이 쏟아져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하도 말이 넘쳐나도 불구하고 매년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은 여러분도 아시겠죠? 꿈이 바뀌는 건 학생의 특권이다. 이건 사장관들, 학교 선생님들 그 누구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이 바뀌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심지어 대학 가서도 꿈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데요. 문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 자연스럽게 국어 공문학과를 가겠다라고 했다가 2학년 올라가서 문학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당연히 영문학에도 관심을 가져서 이젠 영문학과 가겠다고 꿈이 바뀌었어요. 근데 영문학에 관심 있던 애가 갑자기 영어 멘토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사로 꿈이 바뀌어서 이젠 교사가 되고 싶어 하다. 이렇게 근거만 명확하게 있다면 근거만 명확하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뭔가 서술이 되는 측면이 있으면 이런 점의 장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꿈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국어 공문학과였다고 한다면 국문학과 관련된 전공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들을 좀 많이 적다 많이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꿈이 바뀐 이유가 아주 명확하고 바뀌기 전과 바뀌고 난 이후에 활동이 일관성 있게 쫙 있어준다면 이 이전의 것도 다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이게 합격을 위한 학과 전략적인 선택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겁니다. 수능으로 대학을 갈 때나 교과로 대학을 갈 때 또는 논술로 대학을 갈 때는 학과를 고르는 게 성적으로 결정되거나 아니면 논술은 그냥 본인이 원해서 그냥 쓰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학과를 바꾸는 게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과 좀 바꾸시죠 이렇게 말하면 낮추시죠 그러면 거부감이 들거든요. 내 학생부가 다 여기 맞춰져 있는데 낮춰도 되냐 라는 이야기. 그럴 때 1차적으로 일단은 지금까지 만들었던 학생부와 뭔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학과로 낮추는 게 1차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하더라도 학과를 낮추고 자기소개서에서 그 꿈이 바뀐 게 소명만 명확하다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누구나 다 비교과를 만들기 쉬운 학과 그리고 경쟁률도 어마무시하게 높은 학과 그런데 그걸 상향으로 쓰겠다 그러면 그럼 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과를 만들기 좀 어려운 학과 그리고 경쟁률도 낮은 학과로 좀 학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점을 물론 대학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얘기인데요. 자기소개서가 합계 당락을 좌우하나요? 자기소개서 못 쓰면 무조건 불합격인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자기소개서 중요한 서류입니다. 잘 쓰여져요. 당연히. 그런데 자기소개서 일단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장관들이 제일 먼저 읽어보는 서류가 자기소개서예요. 학생부를 읽기 전에 일단 자소서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얘기를 해왔는지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본 다음에 실제로 그런 활동이 학생부에 기록되는지 학생부를 확인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읽어본 서류니까 이게 첫인상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인상이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첫인상이 모든 걸 좌우시합니다. 그 첫인상이 정말 끝까지 가거든요. 그 편견을 바꾸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첫인상을 좌우시우시하는 게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 거 맞죠.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합계가 당락을 좌우하는 서류는 아니다. 아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적인 특성상 제출한 서류, 자소서, 그 다음에 면접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만으로 합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기소개서는 학생부하고 결합할 때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두 번째 영상 마지막 말미에 자기소개서를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학생부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서술하고요. 학생부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해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가 둘이 결부가 될 때 만날 때 큰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이해하시고요.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제가 상담했던 학생들 이런 학생도 있었거든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1분 만에 눈물을 흘려요. 저는 그냥 질문 하나 했거든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아 레진 선생님 몇 등급이네요. 아 이거 좀 내려갔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바로 눈물을 쭉 흘리는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주변에 계신 어머니 아버님이 아우 애가 좀 마음이 여려서 뭐 그냥 처음 보는 사람과 이해할 때 눈물 흘리는 건 간혹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님 저한테 당부하는 게 얘가 학종이나 교과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면접을 보는 전형을 쓰면 이 성격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면접을 없는 전형을 썼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신이 꽤 괜찮아서 좀 위로 쓰고 싶은데 다 면접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면접이 없는 데만 골라다니다 보니까 대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상황에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학이라기보다는 그냥 만족하게 대학에 합격해서 다니고는 있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면접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경우가 진짜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에 대한 준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이 참 많은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면접 준비해서 일단은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마디 당부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은 너무 면접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하면 실수한 것도 귀엽게 받아들이고요. 눈물 흘리면 가서 휴즈 좀 주고요. 이게 인간적으로 면접을 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화기의 얘기에 면접을 하지. 뭐 면접장에서 마치 면접관이 자신을 잡아먹을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면접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에서 일단 부담을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면접 준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치를 면접이 어떤 면접이냐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면접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여기서 두 가지로 구분돼서 세 가지인데 일단 툭 묶어서 두 가지로 구분하면 서류 확인 면접 보통 일반 면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활용 면접 주로 심층 면접이라고 해요. 제시문 활용 면접도 일동의 문제풀이 면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시문을 활용해서 뭔가 학생의 의견을 묻는 면접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엄밀히 말하면 한 세 가지 정도 그리고 좀 러프하게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서류 확인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숙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면접 준비의 거의 시작이고 거의 마지막까지예요. 거의 다. 학생부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확인 면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딱 받았더니 1항득 가서 기기 잘 안 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숙지가 먼저예요. 그럼 숙지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사정관의 입장에서 좀 궁금해 할 법한 것들 주로 두루뭉술에 적혀 있거나 아니면 아주 심층적으로 뭔가 활동한 게 있어가지고 그 활동에 깊이가 있을 경우에 그 계기나 동기 또는 그 결과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나 이런 것들 예상드리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걸 뽑아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까를 한번 반복해 보는 거. 어찌 보면 그렇게 부담이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부담인 거는 제시문 할인 면접이죠. 일단 제시문은 뭔가 제시문을 주고 학생의 의견을 묻는 면접이거나 아니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문제풀이 면접이거나 두 개가 중요한 게 일단 기출문제가 있어요. 대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다 있고요. 정 없으면 선행학습 영향능력평가라는 그런 보고서를 대학들이 만들어내는데 그 보고서 안에 보면 보통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기출문제로 우선 반복연습을 해보자. 그리고 보통 이제 모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건데 기출문제가 있어서 저걸 공부를 할 거라면 이것과 면접 유형이 비슷한 다른 대학 기출문제를 보는 것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반복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슈들을 좀 정리해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다.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정리해보거나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 문제 있잖아요. 이 논술 문제도 이 논술 문제를 구술 문제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술 문제도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한 또 반복연습을 하시는 게 면접 대비의 기본입니다.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실 게 매상 질문을 뽑아내는 것과 올해 이슈를 통한 예상 질문 그 다음에 다른 기출문제 연습 이것들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저희 입시 전략 연구소 대입 컨설턴트 센터에 오시면 이런 걸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습하는 것 또는 친구들과 조를 나눠서 이런 연습을 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었던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말이 강하게 과하게 나온 것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피부로 많이 느끼다 것들을 가감없이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 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학생부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잘 짓고 대학을 어딜 갈 것인지 선정을 좀 객관적으로 잘 하신 다음에 아직 9월달 원소 접수 끝나서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